오늘 의대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셨는지요. 5인 이상 집합근지로 인해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어디도 못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연휴 안 하던 것 하던 시간들을 지나던 이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놓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점검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주 두려움을 아웃시키고 위드 원네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금 안에 있다라는 것 감사하십니까?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잠시 나왔지만 WCC나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제가 칼빈다학교 다닐 때 WCC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치를 떠시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하신 이런 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되었을 때 WCC 단체에서 찾아온다면 그리고 거액의 돈을 주면서 함께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신같이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교수님 같은 경우 신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 연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연봉이 몇 배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모든 종교가 갖고 성경을 자유주의 관점에서 오병희어가 도시락을 꺼낸 것이고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말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이런 말을 꺼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만한 교회를 목회하게 된다면 또 이런 사람들 또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돈 많은 장로 특히 보금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이 맞다고 큰소리 치는 그런 장로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위해 또한 신학교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돈 받아 먹고 성경이 신하이니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더니 이런 소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돈과 보금을 바꿔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보금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이 보금을 온전하게 후대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현장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보면 다 기복적인 신앙이며 보금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데 보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깊게 이야기해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교회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확신과 미래가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고백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월 28일에 건강한 랩런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조리원에 갔습니다. 조리원에 갔는데 갑자기 그 조리원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몇 명의 아이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리원의 원장님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기 낳는 좋은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조리원에 계셨으니까 조리원에 하셨으니까 어느 날은 아이들이 너무 없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고 좋은 날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산모는 그 좋은 날에 가서 수술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날에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좋은 날이 있고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 보니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말했다가 그 좋은 날에 태어났다는 것을 랩런트에게 말했다가 랩런트에게 무슨 생각이 각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게 좋겠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인가 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었고 그 좋은 소리가 세상의 좋은 소리가 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눈에 보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1절 말씀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느니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믿음이 떨어졌는데 어떤 말을 따랐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며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세상의 임금이 만든 사단의 소리에 우리 귀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제목을 하는 유튜브의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잘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다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세상은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현혹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디모델 선수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내가 생각하기에 돈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나 돈 사랑 안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헌금 생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감사헌금을 정말로 내가 감사한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시대에 왜 2, 3, 7 나라를 살릴 성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면서 헌금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드신가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성장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이심 이 믿음의 주가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조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눈에 보이십니까? 스테바는 죽을 때 하나님 보조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나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히브리서에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그는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시대의 재앙이 보이게 되었고 뇌피림 시대로 모든 사람이 악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며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을 성공을 위해 쫓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방주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아에게 고난이 없었을까요? 몇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짧게 그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대의 재앙이 보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생활이 죽어가는 이 시대 아이들은 밖에 나가는 것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고 핸드폰 안 봐야 되는 걸 아는데 이제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드는 세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고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앞서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져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시대 유럽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 마약천국이 되었고 이슬람이 장악하는 그 유럽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아이만 그렇게 펑펑 나대고 그랬더니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저희 지역에 많은 아기 아빠들이 교회를 안 다니나 이게 아빠들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이 아이가 컸을 때 이 종교의 자유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시대가 좋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이슬람이 장악하게 되면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봐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이라는 답을 붙잡고 그 해답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교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나 혼자서 다락방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찬양 하나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과 고난당해도 괜찮음은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네요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이 찬양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정말로 내가 없어도 괜찮나 또한 죽어도 괜찮을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완전하냐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냐 복음은 모든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다시금 질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전진하는 영웅계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을까 정말로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빨갛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지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못나지 못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저죽 가운데 묶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슷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고 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